반갑습니다. 발송배정기술사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. 제가 항상 하는 거지만 강좌 시작하기 전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발송배정기술사 강의를 조금 쉬었었거든요. 한 1, 2년. 건축정기에 집중하느라고 쉬었었는데 그동안에 그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정도는 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놨었어요. 그런데 최근에 한 1, 2년 정도 제가 발송배정 쪽에 문제를 좀 안 봤었는데 이거 자료 정리하면서 한 보름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 발송배정 분야가 이번에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난이도는 있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. 발송배정 분야는 전통적인 공학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변화가